이렇게 늘어나는 모찌 본적 있나요? 제조 후 4일이 지나도 상온에서 늘어나는 모찌 모찌렐라를 소개합니다. 일반 모찌보다 훨씬 놀라운 신장력과 쫀득함이 유지됩니다. 대만에서 온 신개념 모찌렐라 4종 모찌큐브 케이크나 빵류, 필링류에 사용하면 새로운 조직감을 탄생시킵니다. 흑설탕 모찌큐브 대만의 유명한 흑설탕 맛의 모찌입니다. 케이크나 빵류에 사용하면 새로운 맛을 부여합니다. 슈퍼 스트레치 모찌 기본 모찌 다이스보다 신장성이 3배 정도 뛰어난 제품 붓는 성향이 강해 트레이에 포장됩니다. 흑설탕 모찌 시트 대만의 유명한 흑설탕 맛의 모찌입니다. 시트 형태로 되어 있어 패스트리에 라미네이션하거나 케이크에 레이어를 줄 수 있습니다. 과제 다이스탕 위치한 흑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